요한계시록 24장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세상의 마지막 7년 대환란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천사를 보내서 전하신 그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는 7년 대환란의 후 3년이 시작된 그런 때로서 저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도록 강요하고 또 우상을 만들고 666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도록 하는 이런 때 하나님이 새 천사를 보내서 메시지를 전하세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와서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보금을 전했어요 영원한 보금을 전하더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지난 주 수요일 날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영원한 보금 우리가 이 보금이라는 것은 가장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데 우리 죄인된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죄인된 우리가 구원 받아서 죄사 안 받고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이 그 보금을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그때 너무나 저 그리스도가 강권 통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동의 제한이나 이런 것이 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이런 아주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도자들도 자유롭게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구원의 보금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가장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은 그거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우리 영혼이 구원 받는 것인데 어떻게 하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죄짓고 살던 것을 회개하고 이걸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는데 회개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 첫 번째 천사가 와서 전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 구원의 보금의 메시지 이건 창세로부터 영혼이 변하지 않는 그런 복된 소식이니까 영혼한 보금이라겠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환란의 때 보금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첫 번째 천사가 세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된대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라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때 대환란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지 몰라 그럼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죽을 때 왜 사람들이 두려워야 합니까?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아 그 예수쟁인들이 말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쩌지? 나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 뭐 이런 나는 보지 않는 건 믿지 않는다 이랬던 사람들도 막상 죽으려고 하면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죽어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고 믿었네요 혹시 내 이름이 생명책이 없으면 어때? 나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때? 이런 믿음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어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도 두렵지 않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막 대화하려는데 박해를 당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죽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면 이게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666표를 받거나 저 그리스도에게 가서 경배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으려고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늘과 땅과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 그리스도와 그 우상에 가서 경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지만 그걸 잃어버릴 수 있다고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런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때 배교의 역사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 그리스도와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고 저 그리스도와 그 우상을 경배하고 지옥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천사가 이제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 이 영원한 복음을 받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을 너희 육체를 이렇게 학대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과 육체까지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잖아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는 경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천사가 전한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천사가 전한 메시지가 뭐냐 게시록 거기 14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니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며마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 고 둘째 둘째 천사가 이제 세 천사가 나오는데 두 번째 천사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니오 모든 나라의 그의 음행으로 말며마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큰 성 바벨론이 뭔가 이걸 알려면 장세기로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운행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온 인류를 다 멸해버렸죠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이제 온 지면에 흩어져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시나리라고 하는 넓은 평원에 있는 그곳에 그들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제국을 세우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 나라의 이름이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예요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한데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주도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무롯은 유명한 사냥꾼이고 인류 역사에 최초로 등장하는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평지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바벨탑이라는 걸 쌓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왕이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도록 하고 타락한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쾌락을 추구하고 타락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 사람들을 인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인지 모른데 니무롯이 빨리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니무롯이 죽고 나니까 어디? 니무롯의 아내의 이름이 세라미스인데 이 세라미스가 그 니무롯과 사이에서 담무스라는 그런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담무스라는 아들은 거짓말의 사람들한테 아비가 없이 태어난 니무롯이 죽은 니무롯이 다시 환생한 부활한 그런 사람이 담무스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과 그 담무스를 숭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니무롯에 안 했던 세라미스와 그 아들 담무스를 그때 그런 상을 만들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바벨탑을 싸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히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를 혼잡히 해가지고 같이 있을 수 없게 되니까 전 세계로 그들이 흩어져서 가서 그들이 여러 나라와 민족과 종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갈 때 어떻게 돼요? 이런 바벨론의 우상 숭배의 그런 어떤 의식과 전통과 문화와 사상과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전 세계 여러분 흩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신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전 세계 어디에도 이제 존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걸 고대 바벨론이라고 그럽니다 바벨이라는 말은 혼합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BC 625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625년 전에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뭐냐면 거기에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너부가네사라는 거죠 너부가네사라는 왕 때 이 바벨론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세계를 정복하게 돼요 그리고 아주 거대한 그런 제국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는 대로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요 그래가지고 세 번에 거쳐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성전도 불태우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잡아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그릇들 기명이나 이걸 다 가져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 제국이 불과 86년 만에 BC 539년에 여러분 메데파시아의 제국의 메데 다리오 왕에 의해서 여러분 어때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 바벨론 제국도 어땠냐 고대 그때 니무롯이 세웠던 바벨론 제국에서 했던 그런 모든 문화 우상 숭배한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철학과 이런 모든 것들을 여신 숭배 사상 이것을 다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BC 539년에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땠냅니까? 이 바벨론 제국은 아주 없어지고 많았는데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의 편지를 보내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태카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태카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겠죠 그때 바벨론이 존재하고 있었냐 없으냐 우리가 지명적으로 지명이나 이런 인명 이런 게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어떤 것으로 봐서는 바벨론이라는 것이 초대교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때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낼 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여러 가지 이름이 많지만 처음에 목포에 교회가 세워지면 뭐라고 합니까? 목포교회라고 하죠 목포에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면 서울에도 교회가 제일 세워졌으면 아마 서울교회 이런 식이 됐을 거예요 동 이름을 따거나 지명을 따서 다 이름을 짓죠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 우리가 그때 보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 빌리뽀에 있는 교회는 빌리뽀 교회 다 그랬잖아요 서문화에 있는 교회는 서문화 교회 라우디기아에 있는 교회는 라우디기아 교회 다 지명을 따서 했죠 그럼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했는데 그럼 바벨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벨론이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그때는 지금 우리가 꿈의 교회 비전교회 하늘 비전교회 찬양교회 이런 이름을 안 붙였잖아요 그때는 처음부터 지명을 붙일 텐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변경 그러면 지금 바벨론이 뭐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할 때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 볼 때 바벨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없었어 바벨론이란 나라는 없었어 신고바벨론 오래전에 다 멸망하고 그리고 신고바벨론인 너부하네살의 바벨론도 BC 539년에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 지구상에는 바벨론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낼 때 바벨론의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마가 아시죠? 마가다 할 거 아닌 그 집의 아들이 마가 그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면 여기서 바벨론은 뭐를 말하냐 여러분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해가지고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편지를 썼냐면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제가 헷갈렸습니다 로마에서 여러분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럼 로마에서 편지를 쓰면서 함께 택하심을 입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말은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했는가 하는 거예요 로마를 이 로마라고 하는 그런 나라 그 제국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하던 원래 고대 바벨론 신 바벨론 제국이 했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신 숭배 우상 숭배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하니까 그래서 이 로마 제국 로마를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 제국인 바벨론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이렇게 하지 않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디서 편지를 왔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왔구나 다 알았어요 초대교회는 딱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영적으로 이 로마라는 나라가 하는 거 보니까 전부 뭐하고 똑같아? 바벨론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하고 뭐다? 로마보다 바벨론 제국이다 이런 식으로 바벨론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로마 카토릭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카토릭이 뭐예요? 여신 숭배 사상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렇죠? 다 그게 어디서 왔어요? 바벨론에서부터 그게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 천사가 메시지를 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뭐예요? 14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랬죠?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면 마지막 때 대호할론 때 이 땅에 바벨론이라는 게 있다 없다? 표정들이 바벨론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벨론이 있으니까 마지막 때 이건 대호할론 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전할 메시지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의 그 음행으로 말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저러 이게 바벨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이 진짜 존재하느냐 자 에레미야 51장 한번 보겠습니다 60절로 64절 같이 읽습니다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한 책에 기록하고 그랬죠 계속 읽습니다 슬하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삶과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하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영원한 뭐라고요? 폐허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겠죠 영원히 폐허가 돼 자 60도 3절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프라데스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라가요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에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냐 여기 보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그 멸망을 선포한 것은 책을 돌에 이렇게 해서 묶어서 바벨론은 유프라데스 강인데 거기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라가요 다시 뭐 하지 못하리라? 일어서지 못하리라 영원히 일어서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멸망한 바벨론 지국이 다시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라크가 있는 지역이 바벨론 지역인데 유프라데스 강이 있잖아요 거기 그래서 이라크의 후세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독재자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오일 달러를 가지고 석유가 많이 나오니까 이걸 팔아서 굉장히 소련에서 미국이 땡크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군사무기를 최신 무기를 많이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후세인이 원하는 게 뭐냐 자기들 있던 그 지역이 뭐예요? 선조들이 살던 곳이 바벨론 지역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뭡니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그런 옛날에 그 영광을 다시 재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때 군사력을 엄청나게 크게 확장을 하고 군사력을 강화해가지고 또 다른 산유궁이 옆에 있는 쿠웨이트를 침공을 했어요 왜? 자기 나라도 원유가 많이 나오는데 쿠웨이트도 이제 산유궁이잖아요 그걸 점령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석유를 바르면 얼마나 더 나라가 부황해지겠어요 그래서 침공을 했는데 쿠웨이트는 그때 어때요? 미국하고 굉장히 이렇게 친미 정책을 쓰는 그런 나라예요 다 그쪽이 아랍이지만은 그래서 미국이 빨리 이라크한테 군대를 쿠웨이트에서 철군을 해라 철수를 하라고 계속 경고를 해도 이제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군대를 몇 십만 명을 보냈어요 유럽에서 다국적군을 보내서 사막의 폭풍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어떻게 돼요? 이라크를 단 며칠 만에 완전히 초토화하고 괴멸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후세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영원히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완전히 이제 후세인도 제거되고 나중에 이라카는 몰라 그랬죠 다시 지금 이제 이라크는 존재하지만은 그러면 이라크가 부활해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바벨론 제국이다 제3의 바벨론 제국이다 아니면 부활한 바벨론 제국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바벨론은 다시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뭐한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랬죠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러셨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서 그러면 대관란 때 큰 성 바벨론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이 큰 성 바벨론은 뭐냐?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린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로마에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했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그랬죠 왜 바벨론이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로마가 뭐하고 똑같다고? 바벨론 제국하고 똑같은 짓을 하니까 로마가 바벨론하고 똑같으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나라로서는 이름을 바벨론 제국이라 이렇게 안 붙이지만 이 큰 성 바벨론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진노의 음행의 포서주로 유혹해가지고 멸망일로 가게 하고 하는 이러한 정치, 종교, 상업 이런 모든 혼합된 바벨론 그대로 혼합된 어떤 집단 이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이 고대 바벨론에서부터 내려왔던 그런 사상과 이런 모든 것을 그들이 했던 것을 분받은 이 집단, 이런 나라, 이런 단체가 계속 달콤한 음행의 포도주, 포도주 달콤한 이 음행의 포도주를 가지고 미혹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어디로 간다? 멸망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멸망일로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두 번째 천사를 보내서 메시지를 전할 때 뭐라고요? 큰 성 바벨론아,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의 사람들을 달콤한 것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잘못된 멸망일로 가게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거기 한번 게시록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선포만 하고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나중에 그걸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한번 게시록에 보면 바벨론은 진짜 나라가 없는데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분량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봐보겠어요, 조금만 보겠어요 게시록 17장 5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했더라 그랬죠 여기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예요? 비밀이에요 비밀은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큰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큰 바벨론 작은 바벨론이 있고 큰 바벨론이 있고 큰 바벨론이라고 땅의 음료들과 여기 음료들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제가 여기서 음료는 뭐냐 음료는 자기 배우자를 놔두고 남편을 놔두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뭐한 게 음료예요 그런데 여기서 땅의 음료들은 뭐냐 하면 교회를 말해요, 교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과 짝짝꿍하고 이런 교회들은 뭐냐 하면 여기서 땅의 음료들이에요 그런데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뭐라고 이 큰 바벨론이 어미라고 그러니까 누구 같아요? 저는 좀 실망스러워요 아니 제가 이거 몇 번 했잖아요 카톨릭, 종교통합운동 하면서 그게 여러분은 어떻게 카톨릭이 제일 큰 음료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큰 바벨론이라겠죠? 그런데 땅의 어미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그러니까 이건 종교적인 바벨론이에요 종교적 혼합된 그런데 또 여러분 1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여기 보니까 또 큰 성 뭐예요? 바벨론이 나오죠 바벨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했는데 바벨론이 나와요 또 힘찬 음성으로 말합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것 이런 것이 되었도다 했죠 사탄 악한 영들이 다 모이는 이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 성경에서 마지막 때 말씀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 우상 숭배하도록 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 모든 혼합주의 정치 종교 상업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를 다 합쳐놓은 집합제인 적그리스도와 혼합 종교의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 큰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할평지의 고대 바벨론이 있었다겠죠 그 다음에 BC 625년에 신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다가 539년에 망했다겠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누구를 바벨론이라 하겠다고요 로마를 그랬죠 로마 제국을 그런데 마지막 대우 한란의 때는 적그리스도와 그가 세운 나라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이런 모든 것을 혼합한 이 종교 집단 이것을 뭐라고요 아마 카토리의 중심이 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한다고 큰 성 바벨론 자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교회 안에 이 세상에 되어주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은 그냥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 어느 순간 그냥 어디서 갑자기 생겨나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보니까 있잖아요 이단에 대한 이런 공부를 하고 보니까 오늘날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이단들이 어느 날 오늘날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에요 몇 천 년 전부터 그런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다른 모습으로 약간씩 변형되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뿌리는 벌써 몇 천 년 전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해요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세계 탁월한 지도자인 저크리소가 출연해 가지고 굉장한 능력을 행하고 그가 세계를 다스리고 또 거짓 선자 나와 가지고 그를 동조해서 그의 통치를 돕고 이런 일을 하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경배하도록 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짓게 하고 탄악하게 하고 사람들을 멸망한 길로 가게 하는 이 제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영원한 제국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요?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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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성 바벨론이요 그랬죠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나라는 영원할 것 같지만 적극이도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고 그리고 세상을 지배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도록 만드는 이런 집단과 단체들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계에 나오는 그 바벨론 제국이 처음에 고대 바벨론이 세워졌을 때 니모로시 영웅이라고 했잖아요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끝났어요 흩어졌어요 바벨론 또 신 바벨론 여러분 빛이 625년에 세워진 그 제국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너부가네살 왕이 어마어마한 그런 정복의 역사를 하고 그런 나라들을 정복하고 거대한 제국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너부가네살 왕이 어떻게 하늘정원이라는 걸 만들고 공중에 정원을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가서 세계 신비한 것 가운데 하나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서 내가 이 거대한 제국을 막 세웠다 이랬죠 얼마나 하나님 분명히 꿈을 통해서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지를 돌게 만들어보니까 뭐가 내버렸어요? 정신병자가 됐잖아요 7년간 밖에 쫓겨나고 철사술로 묶여서 거기서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맞은다가 이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다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제국도요 얼마밖에 못 갔어요? 86년밖에 못 갔어요 86년 만에 메데페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가 지금 바벨론이라고 했는데 로마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뭐 영원할 것 같았어요 얼마나 강대한 그런 나라였던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몇백 년 못 가서 망하고 말았어요 마지막에 누가 나온다고요? 저 그리스도가 나오고 거짓 선제 나오고 음료와 결탁을 해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동치하고 다스리면서 막 사람들에게 저 그리스도에게 전화기하고 육륜의 표를 받고 안 한 사람 다 죽일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그리스도에 말 안 들으면 우리 다 죽고 멸망하고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요? 무너져도다 무너져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맹의 포도주로 사람들을 마시게 해서 진노의 포도주로 마시게 하고 지옥에 가게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너희들 세상이 영원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특히 요즘 힘이 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져도다 무너져도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 심판하십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여러분 뭐래요? 음행의 포도주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음행의 포도주로 유혹을 해가지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든다겠죠 그럼 이게 여기서 뭐냐 이 큰 성 바벨론이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는 것은 이 뭐냐면은 물질로 때로는 쾌락으로 때로는 명예로 권력으로 성공으로 거짓된 그런 진리 비진리로 잘못된 사상의 학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우상숭이에 빠지고 다른 신을 섬겨도 정국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크리스도와 그 육령의 표를 받아도 괜찮다 사람들이 듣기에 아주 달콤한 좋은 말로 이렇게 그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에 사람들이 그거 모르고 그거 하거든요 그러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어때요? 큰 음료가 있고 작은 어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교황이 또 어떻게 보면 큰 음료라고 하면요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 있잖아요 주의 종들이라는 거짓 종들이 마귀 종들이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한지 몰라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아 666표 그런 거 상징이야 그런 거 받아가면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아 내가 지금 표를 안 받으면 물건 사고 팔고 못하는데 목사가 나와가지고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 666은 상징이에요 그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666표 받는 거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다 그냥 표받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달콤해 어려움 당할 필요도 없고 표받아서 물건 마음대로 사고 팔고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천국도 가니까 이런 게 뭐냐면 다 마지막 때 여러분 어때요? 달콤한 말로 이 음행의 포도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거짓된 학설이 여러분 많습니까? 요즘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보세요 종교다원주의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꼭 왜 예수 믿을 필요 있냐 이런 지금 학설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옥에 보면 아니 예수만이 구원자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는데 아니야 종교다원주의 목사들도 이런 이건 사탄의 종들이지 망의 종들인데 이 목사들이라는 것들도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는 것들이 많다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불교에도 구원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다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들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음행의 포도주로 여러분 미혹에서 멸망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예요? 진화론 가르치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창조론만 주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진화론 뭐 그런 걸 다 받아들이게 만들어 얼마나 이런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지난번에 여러분 영원한 복음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많다겠죠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또 어떤 사람은 회개 안 해도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구원 받는다 또 이런다 이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정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면 힘들어 못 살아도 그런데 뭐라고 해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행위공연 그건 잘못됐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그게 달콤하잖아요 다 이게 뭐냐면 마귀 짓이에요 마귀지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비대면 회배가 어디 있습니까? 대면 회배를 들여야 한다면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 곳에 정하신 곳에 택하신 곳에 와야 되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무교회주의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꼭 교회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 교회인데 교회로 모일 필요가 있어요 이딴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의 소중함 그러면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요?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했겠어요 너희가 모일 필요 없어 다 흩어져서 그냥 해 이러면 될 건데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했잖아요 뭐 하려고 에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데까지 다 그 먼 거리에서 예배를 들여갑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런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짜들이 그런데 그것이 다 우리에게는 듣기 어떻게 해요? 포도주와 같아 달콤해 들으면 포도주 여러분 먹어봤죠? 우리 오곤사님 웃는데 성찬할 때만 먹었으기를 바랍니다 일제계수님 믿었는데 성찬 안 할 때도 가서 포도주 먹었으면 그건 좀 수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포도주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지금 우리 성찬식도 못하고 그랬는데 성찬식 하면 특히 포도주 담은 것은 진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남은 것 같다가 포도주 먹다가 취해가지고 얼굴이 빨개가지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게 얼마나 거짓된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달콤해 거짓된 것이 그런데 이 음료 큰 음료라고도 하고 큰 성이라고도 하는 바벨론이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마지막 때 막 미혹해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달콤한 그런 어떤 그게 미혹이 돼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쾌락을 쪼고 거짓된 가르침에 따라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쾌락을 주고 빚을 추구하는 나라나 그런 단체나 종교 집단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아요 마지막 때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아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보통 뭐로 대표되니 바벨론으로 대표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게시록에 보면 일곱머리 열뿔 이런 게 나온대요 어떤 사람은 일곱머리를 바벨론 제국, 애국, 아수르, 바벨론 그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메더파사, 헬라, 로마, 마지막 때 저크리스도의 제국 이렇게 해서 일곱머리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나라들, 세상의 나라들, 이 제국들은 전부 뭐냐면 바벨론의 그런 사상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단악의 여신 숭배하고 비질리를 이렇게 하고 세상과 이렇게 막 짜가도록 하고 천주교에서 보세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뭐만 하면 돼요? 고해성산만 하면 되잖아요 그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계문을 너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겠죠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넓은 문 넓은 길로 간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거기는 찾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겠죠 천주교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지금 어마어마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계신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뭐 죄 짓고 이런 거 가지고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도 전국 간다니까 그 달콤한 것에 음행의 포도주에 미혹돼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어디 가 나중에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두 번째 다시 14장 8절말씀 한번 볼까요? 14장 8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 한 번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여기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의 그의 음행으로 말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했는데 이게 무너졌던 분은 하나님이 뭐를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 많은 사람을 미혹해 가지고 어디로? 멸망일로 가게 한 자는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심판을 했죠 이건 이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됐어요 이제 말씀이 내가 어떤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면 그래서 그 사람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단들 보면 이단들은 하나님께서 가면 심판이 더 커요 지만 그냥 지옥에 가면 좋은데 막 신천지 추숙군들 있잖아요 이것들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니 뭐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들이 와서 올바른 신앙사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 가지고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어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유혹해고 미혹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이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을 미혹해서 멸망일로 가게 한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내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못된 그런 데 빠져 가지고 멸망일로 가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이 그런데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보면 얼마나 이게 성도울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다르게 말씀을 진리를 가르쳐주면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러니 자기의 사육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런 말이 달콤해 가지고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멸망일로 간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감없이 그대로 가르쳐주면 그걸 믿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자꾸 여러분이 그걸 삐딱하게 이런 식으로 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제가 모케하면서 보니까 꼭 잘못된 이단 이런 데 빠지게 만들어 성경에도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멸망일로 가게 돼 그러니까 진리를 올바로 가르쳐줄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혼자 똑똑한 채 하고 자기가 좀 아는 척 하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정말 성경에 그런지 안 그런지 이런 걸 정확히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막 여기서 무슨 말씀을 그냥 이렇게 전한 것 같지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역사적으로 검증되고 그리고 그런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 이게 된 그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신천지 이만한 이런 것들은 보면 어때요? 역사적인 뭐가 검증이 됩니까? 하나도 안 돼 그런데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거기에서 올인하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치고 미쳤죠 그러니까 올바르게 가르쳐주면 안 듣고 거기에 이만히 거기 가서 완전히 빠져가지고 무슨 이만히가 여러분 영생해요 아니 쥐가 뭐 하나님 같지만 그러죠 그럼 감옥에서 나와버려야지 왜 안 나와 별별 짓거리를 다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진리를 제대로 안 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다 빠져 막 뭔가 열심은 있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정말로 내 믿음 지키고 영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아메 거짓된 교리 가르침 비진리 철학 사상 이런 학설 세상이 어떤 세상의 달콤한 유혹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잘못 믿게 만들고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을 시키는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해요 여러분 보세요 천주교에서 죄인을 지어도 고위성사만 하면 제사 안 받고 구원 받는다 이러시고 나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술 먹고 제사 지내고 다 해도 천국 가운데 아무 문제 없다 하니까 그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정교다운주의라든가 이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들 안에 있으면 함께 멸망을 한다는 거 주님이 말씀하시죠 1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있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게 이제 거기가 뭐냐면 여기 보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래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잘못된 교회에 바벨론과 같이 세상과 짝하고 천주교 이런 데 어떤 사람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쩌다 하나씩 믿을 수 있어요 진짜 믿음 믿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그 사람 여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뭐라고요 나오라고 했죠 그리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졌어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뭐라고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죠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봤을 때 물론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다 어떤 모습인데 뭔가 불안전한 게 조금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문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이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벗어났으면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면 이 교회가 좀 잘못된 길로 가 막 이렇게 그래도 자기가 개척 멤버다 아니면 자기의 어떤 친한 사람이 거기에 있다든가 뭐 목사님과의 무슨 관계라든가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사업적인 목적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거기서 안 나오고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18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뭐라고요 나오라고 잘못된 데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너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잘못된 혼합 그 종교라든가 이런 혼합된 그런 어떤 교리라든가 비진리를 섞어서 가르치고 있는 이런 집단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세속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이고 이런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데서 그런데 소동과 고모라성을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해서 멸망시키려고 할 때 로스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나오라고 그랬죠 안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할 때 그러죠 그러니까 로스의 그 사이들은 나오라고 해도 뭐예요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멸망한 거예요 나오라 그거 나와야죠 안 나오고 있으면 어때요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뭐라 네가 진짜 나를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네 본토 친척 아비집 메소표다미아 거기에서 갈대아 우루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기서 그 집안에서 뭐하라 나오라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네 이름을 창득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오라는 거 그거 안 나오면 여러분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못 섬겨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뭐하라겠어요 나오라겠어요 그러면 애굽왕 바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겠어요 못 나가게 하라겠죠 못 나가게 그러면 애굽 안에 있으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라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고 그러니까 바로 오는 안 내보내려고 나오라고 결국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고라자손 잘 들어봐요 고라자손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만 뭐 하나님께 뭐 택한 받았어 막 하면서 막 대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기도했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행한 적이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들의 진노를 내려서 알게 해주시라고 이제 하도 이제 화가 나니까 그랬죠 그랬는데 그때 뭐래 모세가 그러면 너희 저 고라 온 자손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 나오라 그랬죠 나오라고 근데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다 삼켜버렸죠 그때 다 같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나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막 주의 종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막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막 대적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무리 가운데 내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당신만 뭐 하나님의 종이야 막 이러면서 막 대적하고 오늘날 지금 굉장히 잘못된 것 가운데 그거예요 탈권위주의 시대라고 그러냐 우리가 그러면 이게 세상이 굉장히 이게 잘못된 이런 게가 교회 안으로 그대로 돌아가지고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여러분 신본주의요 다수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신본주의 신주주의요 그런데 민주주의로 투표해가지고 한다 이런 건 사실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주의종들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권위자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할 때 막 이렇게 대적하고 이런 거 이것은 여러분 고라자손이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미리암도 자기가 누나지만 아론을 대적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무등병 걸렸잖아요 하나님의 극률이 없는 심판이 있는 게 그게 뭐냐 하나가 하나님이 세운 권위 이 질서를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극률을 잘 안 베풀어요 굉장히 엄격해 왜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뭐냐면 이 백성을 또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군대라고 해요 민수기에 보면 그럼 군대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군대에서는 이 군기가 제대로 서 있고 질서가 제대로 서 있어야 군대로서의 조직으로서의 전쟁을 수행하고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거 나왔죠 부사관이 아니 무슨 원상가가 누구한테 하고 대들고 때리고 이랬다고 하는 그런 장교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군대도 너무 민주 민주하다 보니까 이게 군대가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개판됐어요 군기가 제대로 딱 서가지고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도 여러분 어때요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게 막 민주주의 이런 어떤 탈권위주의 시대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너무 교회가 교회가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무조건 목사가 저게 하면 죽으라면 죽는 이런 것까지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여러분 어때요 너무나 잘못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라자손 여러분 어떻게 거기서 나오라 그런데 안 나오고 거기 같이 대적하는 무리 가운데 있어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오늘 이게 저기한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도저히 나는 이호세 목사고 못하겠다 아니 맨날 판단되고 맨날 뭐 하면 여러분이 당을 짓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다른 교회로 가요 그것이 여러분 여러분 영혼이 사는 거야 막 여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호세 목사 쫓아내면 그런데 제가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제가 딱 봐봐요 어떤 교회에서 있잖아요 목사님이 막 이렇게 하고 장로님이나 아니면 뭐해 싸운 거 보면요 저는 그런 거 보고 그래요 난 더럽고 치사해서 저런데 나는 이스라기도 아니 그런데 왜 저런데서 저렇게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혼을 죽이고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 다 죽이려고 왜 저렇게 더럽고 치사하게 하나님의 정으로서 그런 자존감도 그런 자부심도 긍지도 없나 왜 저런 더럽게 저런 식으로 목회를 하나 저건 목회도 아니라 사람 다 죽이는 건데 막 그러면서 제가 속에서 끓어오를 때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래서 이제 어떤 부족한 게 보이면은 죄 정도 완전하지 못하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으면은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런데 거기서 막 목사를 쫓아내려고 나도 어떻게 한다고 판단하고 이러면요 자기 영혼만 죽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에스겔서 보면 여러분 나오잖아요 강단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성문지방에 나오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곳 병든 것이 고침받고 열매 맺지 못하고 열매 맺고 다 풍성이 되잖아요 그럼 교회가 뭡니까 강단에서 여기서 말씀의 생수 은혜의 생수 성령의 생수가 흘러서 내 영혼을 적시고 우리 가정을 적시고 내 삶의 터전을 적셔서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고 살아나는 건데 강단하고 딱 안 맞아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내 심령부터 있잖아요 여기부터 기갈이 들어 메마른 땅이 돼 그러면 내가 무슨 열매 맺는 삶을 살겠어요 항상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려 영혼이 안 되는데 내 가정이 잘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 영혼이 잘 돼야 본사들은 다 다른 게 되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가끔 안 맞으면 도저히 안 맞으면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사람을 잡아놨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 나는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 부부가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왔는데 거기서 얼마나 못 견뎌서 우리 교회로 온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전화를 와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 집사님한테 목사님이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막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울면서 막 그래가지고 진짜로 목사님이 잘못한 거냐 그건 아닌데 보면 그래가지고 울면서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또 갔어요 어떻게 목회를 하려고 그러나 저는 그런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야 어떻게 그렇게 과연 목회를 하지 목사에게 영적인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목회를 합니다 못 하지요 제가 이제 딱 보니까 성령 임하고 나서 성령 영적으로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분들이 가끔 저희 교회에 와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아마 저를 만난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막 영적인 권위를 내세운다든가 막 뭐를 어떻게 한다든가 저는 절대 그런 스타일이 못 돼요 그런데 가끔 이제 새로운 분들이 어떤 분들은 막 그러는데 목사님을 너무 막 무서워한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게 영적인 권위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성령이 딱 임하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요 그렇게 육신적으로 드세던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앞에 꼼짝을 못하고 교회가 잠잠하고 조용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의 영적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뿔 같고 저기서 뿔 받고 다 하면서 있잖아요 딱 일어나 그래서 이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는 그거예요 교회가 시끄럽지 않고 어떤 평안한 가운데서 이렇게 가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도들이 그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을 인정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때 우리 세상의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달콤한 유혹을 조심해요 여러분 달콤한 큰 성 바벨론이 달콤한 음행의 포도주로 유혹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진노의 포도주요 나중에 보면 나 지금 달콤해서 좋아서 마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멸망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제한을 받지 말고 나오라 소동과 고몬에서 나오라 갈대아 우루에서 나오라 애국에서 나오라 여러분 나오라고 그러죠 나오라고 거기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 거기 있으면 함께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대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때 정말 많은 달콤한 것으로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유튜브 여러분이 설교 아무거나 들어가서 보지 말아요 제발 얼마나 이 비진리 이단들이 이단들이 조회수가 제일 많아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말아요 여러분 여기서 뭐 성경을 몰라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못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양식을 온전한 걸 먹어야 되는데 독초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죽어요 죽어 병들거나 그러니까 절대 그런 어떤 분별력 없이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잘못된 그런 데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안타까운 게 지금 제가 이번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한국 교회 그 어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런 데들 보면요 너무 불쌍해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데 빠져가지고 참 이쁘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데 빠져가지고 완전히 거기 이제 거기로 또 갔어 왜냐면 그때 거기 뭐 갔다 와가지고 2주 동안인가 이렇게 8일로 막 집회할 때 안 나오고 이제 거기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래가지고 2주 동안 집에서 이제 격려하라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국운동한다는 데로 갔어요 여러분 근데 너무 변질됐어 저는 이렇게 내가 이제 보면 그래요 아니 수많은 교회가 서울에 있는데 뭐예요 주일날 광화문에 나오라 예배를 드리로 광화문 광야교회로 오라고 저는 그때부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는구나 그럼 자기 교회 놔두고 왜 광화문으로 가야 돼요 주일날은 다 자기 교회 가서 성겨야 되는데 여기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그 많은 사람 몇십만 명 모인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이승만 전하고 박정희 전하고 이런 거 많은 거 이게 있잖아요 정치가 정치적인 신념이 종교화된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런 게 아니라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연방제 안 되든 이런 것만 하지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PTJ라고 제가 그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별로 안 좋아할 수도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이 가면 안 돼 왜?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 건강한 생활을 해야 돼 편협한 그런 사고 잘못된 그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 가면 얼마나 나중에 여러분 잘못되는지 몰라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만 가면 교회에서는 뭐 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걸 몰라 몰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교회 안 나온다고 다른 데로 간다고 이렇게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멸망의 길로 어리석은 짓인 거예요 그렇고 막 그러잖아요 빌게츠가 그 개환한 백신을 맞으면 사람들이 다 DNA가 변형되고 노예가 된다고 여러분 이거 뭐 그러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런 얼마나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지탄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애외에 대해서 교회에 모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이제 순수하게 뭐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잘못된 것에 오염대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진리 열정보다 중요하게 진리 올바른 것을 먼저 제기하고 그다음에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만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이 바리새 석유관들도 너희가 한 사람을 어깨에서 상과들로 다 다닌다니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있죠 잘못된 이런 가르침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끝까지 붙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진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 그리고 잘못된 어떤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잘못된 곳에서 신앙생활을 쓰면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하지 말로 과감하게 나와야 돼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 바른 교회생활을 해야 됩니다